안녕하세요. 신동화시장 34년째 근웅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숙입니다. 신동화시장이 떨어질 적에 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자 판단하여 개업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34년 됐습니다. 우리 장점에는 고객분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의 영업철책입니다. 물건은 우리가 산지지송도 많이 하시고요. 수업에도 많이 거래를 하시고요. 주로 그렇게 매입을 합니다. 지포, 멜치, 기미, 주, 위주인데 우리가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갱매할 때 가서 멜치 갱매를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찾는 멜치가 좋은 거 있느냐 이렇게 하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.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오고요. 또 지포 같은 경우도 삼천포 가서 거래처해서 직거래를 하고요.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전화 주문으로 물건을 받고 그래 합니다. 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34년. 아직 제가 조금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객에는 좀 더 신선하고 친절하고 좋은 제품을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.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